안녕하세요. 오늘딸 수세미는 BT21의 RJ입니다. 바늘은 코바늘 6코입니다. 링을 만들고 사슬 3개 링안에 한길긴뜨기 11개 링을 닫고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했던 코 한길긴뜨기 2개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한코에 2개씩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첫번째 단 빼뜨기 코 그리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1개 또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했던 코 한길긴뜨기 2개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1개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1개 2개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했던 코 한길긴뜨기 1개 다음 코 한길긴뜨기 2개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한코에 1개씩 2번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1개 1개 2개 한길긴뜨기 2개 1개 1개 2개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서슬 1개 빼뜨기했던 코 짧은긴뜨기 1개 실을 감아서 짧은긴뜨기 한코 한 다음 코 하나 둘 두코 띄우고 세번째 여기에 한길긴뜨기 5개 다음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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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코 띄우고 세번째 코에 짧은뜨기 1개 또 똑같이 두코 띄우고 세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5개 다음코 한길긴뜨기 5개 한길긴뜨기 5개 한 다음코 2코 띄우고 세번째 코에 짧은뜨기 1개 다음코부터 짧은뜨기 1코에 1개씩 5번 더 해주세요 또 실을 감아서 마지막 짧은뜨기 5개 한 다음코부터 하나 둘 두코 띄우고 세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5개 다음코 한길긴뜨기 5개 또 짧은뜨기 한 다음코 2코 띄우고 세번째 코에 짧은뜨기 1개 또 짧은뜨기 한 다음코 2코 띄우고 세번째 코에 짧은뜨기 5개 다음코 한길긴뜨기 5개 다음코 한길긴뜨기 5개 또 짧은뜨기 5개 또 짧은뜨기 2코 띄우고 세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5개 다음코 한길긴뜨기 5개 세번째 코에 짧은뜨기 5개 처음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1개 사슬 1개 이거랑 똑같이 한개 더 만들어주시는데 한개는 여기서 사슬 1개에서 실을 잘라서 마무리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얼굴을 만들고 마무리할게요 검은색 아크릴 실로 링을 만들고 사슬 1개 링안에 짧은뜨기 5개 이때 쫌쫌하게 떠주세요 링을 닫고 처음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 처음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 고실을 연결할만큼 길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빼뜨기로 끝난 코 앞에 코에 넣고 실 뒤로 빼주세요 이거랑 똑같이 한개 더 만들어주세요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 위로 올라가게 해서 눈을 두번째 단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어서 좀 더 Medicaid 명량이 공고를 만들고 가게 해 어떻게 número는 보이시지 광고를 만들고 보이시지 이렇게ât 현재 연결해줍니다 초등학생 눈을 연결하고 남은 실 눈 사이 가운데 코를 만들어주세요 눈 연결하고 남은 실 이렇게 같은 곳에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리고 코 가운데 바늘을 넣고 입을 만들어주세요 가운데로 바늘을 빼고 입 라인을 나왔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눈 위에 눈썹을 만들어주세요 눈 위에 눈썹을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여기 눈썹 라인을 맞춰서 마지막 단 코에 놓고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고 이대로 연결해주세요 이대로 연결해주세요 눈 위에 눈썹을 이어주세요 눈 위에 올려OR 눈 위에 올려주면 눈 위에 올려주면 손 앞에 올려주세요 시작 눈 두 parte 링을 만들고 사슬 3개 링 안에 한길긴뜨기 10개 링을 닫고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하고 연결할 만큼 잘라주세요 이것도 빼뜨기로 끝난 앞에 코에 바늘 넣고 실 뒤로 이거랑 똑같이 한개 더 만들어주세요 볼은 눈과 입 사이 양쪽에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까 사슬 한개 했던거 풀어서 빼뜨기 했던 상태로 뒤집어서 앞뒤로 빼뜨기로 끝난 코 여기에 넣고 빼뜨기 사슬 1개 다음 코 짧은뜨기 1개 다음 코 여기랑 뒤에도 다음 코 그리고 여기 남은 실 안으로 숨겨가면서 떠주세요 짧은뜨기 1개 다음 코도 앞뒤로 같이 짧은뜨기 1개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5개씩 두번 해줬던 여기까지 짧은뜨기 1코에 1개씩 해주세요 다음 코에 1개씩 해주세요 짧은뜨기 1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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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코에 1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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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에 1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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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코에 1코에 3코에 1코에 3코에 1코에 1코에 반짝뜨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코 짧은뜨기 이 부분은 앞뒤로 넣고 빼뜨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10개는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코에 한개씩 그리고 짧은뜨기 해줬던 곳에는 빼뜨기로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세요 짧은뜨기 부분은 짧은뜨기 한코에 한개씩 잘될뜨기 1코에 한대씩 끝까지 해주세요 소정과 비출드린 그리고 여기 이제 한길긴뜨기 5개씩 해줬던 이 코에는 짧은뜨기 1코에 1개씩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했던 코에는 빼뜨기 짧은뜨기 1코에 1개씩 하고 여기는 빼뜨기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처음에 빼뜨기로 연결해줬던 코에 넣고 빼뜨기 사슬 1개 하고 실을 잘라서 여기 남은 실은 안으로 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빼뜨기 했던 코에 바늘 넣고 실 연결해서 사슬 2개 같은코 한길긴뜨기 2개 같은코 두길긴뜨기 2개 두개 긴뜨기는 실을 두번 감아서 코에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한개 더 또 같은코 한길긴뜨기 2개 같은코 긴뜨기 1개 하고 빼뜨기 남은 실은 안으로 숨겨주세요 남은 실은 안으로 숨겨주세요 남은 실은 안으로 숨겨주세요 남은 실은 안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귀 부분은 끝에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